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11시 반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블로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사를 제가 할 시간을 실수를 못 드렸어요, 사실. 네요. 그랬더니, 왜 남의 귀한 집안의 딸을 막 다루냐면서 홍구녕이 나셨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조금 더 주시나요? 저는 블로미디어의 사랑받는 막내, 이현지입니다. 사실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현지 아나운서 입사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불과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3개월 수습 닦지도 못 돼. 못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또 크립토 시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풀, 특히 저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시 이제 AM 매니지먼트 리포트 라이브 차트 분석을 잠시 후에 시작을 하고요. 매주 마찬가지로 조금 뉴스를 보고 시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M 리포트 라이브는 고영변 애널리스트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차트 보기 전에 시황부터 시황부터. 코인마켓캡. 한번 제가 체크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돌려주시면요. 코인마켓캡 첫 화면이고요. 저희 방송 직전에는 6만 4천 달러 때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조금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6만 3천 6백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4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0.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좀 의미가 심장하기도 한 것이 이제 조금 전에 홍콩에서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현재 아나운서가 시작됐다. 그래서 수위를 좀 봐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추정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이현재 아나운서가 직접 전해주신다고 하고 이더리움이 약간 호재성 이벤트가 있었다가 그래서 3,300달러를 회복하나 했더니 조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데뷔해서 0.2.4% 정도 빠졌고요. 밑에 솔라나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뭐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솔라나는 정말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쯤 보유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 전 제가 혼자 방송할 때 그때 180달러인가? 막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제가 홍콩 출장 갔을 때 아마 진행을 했을 때 한 180달러, 190달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비해서는 한 지금 거의 40% 정도 빠진 거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숫자이긴 한데 솔라나가 뭐 어찌됐든 내러티브적으로 저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고 그걸 또 고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또 여기서 밈코인도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블록체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썸네일에 딱 설명을 해드린 리플, 대망의 리플. 시가총액이 높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포브스가 리포트를 했는데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천억 기쁨의 눈물 안나님 반갑습니다. 저희 점심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이현재 아나운서 기다리신 분들이 싫어하시니까 아니에요. 펀드플로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가 개발한 펀드플로우인데 이게 어제짜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상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토탈 ETF, 미국산이죠. 미국산 ETF, 비트코인 ETF의 유입액 총액이고요. 끝머리에 보시면 조금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선으로 된 부분, 주황색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초록색 두 개는 그레이스케일과 아이비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델리틱의 연두색이 있고 참 이게 신박한 것이 우리가 항상 많이 봐왔던 아이비트가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좀 저주한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 초반에 보여줬던 기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그러게요. 그레이스케일을 따라잡는다,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좁히긴 했습니다만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 많이 되는 성향이 있고 아이비트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이비트가 우세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추세들이 있었는데 71일 거래일이었나요? 양일간 지난주에 유입액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에 수렴하는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 사실 그 0에 가까운 것도 사실 믿기 힘든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별당과자님과 이성아님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멀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ETF 펀드 플로우 다음에 실제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걸 보면 여전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좀 더 보유량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락의 ICS 비트코인 트러스트 1.3% 갖고 있고 피델리티가 그다음입니다. 피델리티가 지난주 말이었나요? 처음으로 피델리티의 ETF에서 순유출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최근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서 굉장히 뉴욕 증시 자체가 횡보하면서 뭐라 그러죠? 좀 팔참 끼고 보는 그런 장이었다. 라면서 비트코인 장세도 좀 주춤했던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돈 많나 보다. 부럽다. 아니죠. 여기는 지금 돈이 많기도 한데 자기들의 이제 자사주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회사는 사실상의 이제 기업인데 비트코인 덩어리인 그런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주, 21만 4천 주를 돌파했고요. 개인 기업인데도 1%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 밑에 보세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여기 채굴업체인데 0.08%인데 채굴업체보다 많이 갖고 있네. 상장기업이 1% 이상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ETF 못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 그냥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투자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물은 거래할 수 있으니까 별 의미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게 이더리움 ETF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는 진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거래가 개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홍콩 스탁 익스체인지의 거래창까지는 아니고 지금 리스팅된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HSK BTC 있고요. 밑에 ETH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차이나 AMC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거래들이 개시가 됐고 약 1시간가량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현재 아나운서가 바로 직후에 얘기해 주겠지만 오늘 거래량만큼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자신들은 말하고 있죠. 라고 희망회로를 불태우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뉴스라면 연합인포맥스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국내 블록체인 관련된 ETF가 없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 그리고 거래소들 여러 가지로 편입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불평불만들이 사실은 많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은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5월에 SEC에 가서 게리겐슬러를 만난다고 하니까 뭐 하러 만나러 가.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잘 풀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 리플 이야기와 홍콩 ETF 관련된 이야기는 이현재 아나운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가장 핫한 게 홍콩 ETF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제 홍콩에서 차이나 AMC, 차이나 AMC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미국에서 ETF가 상장된 첫날에 첫날 상장 규모만 1억 2,500만 달러였는데 그걸 앞설 자신이 있다. 우린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홍콩 ETF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인민패까지도 다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ETF이기도 하고 또 이제 코인 실물로 펀드 설정도 하고 환매도 가능하니까 이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랑 똑같은 전망을 우블록체인에서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불렀어요. 2억에서 3억 달러까지 본다. 세게 불렀네. 네. 오늘 하루만 2억에서 3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 또 최종적으로는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까지도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본다고 했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한 5억 달러만 유입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네. 근데 한 4배에서 6배까지도 더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닌가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대요. 싱가포르나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 ETF가 없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그래서 이제 홍콩 ETF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까 보니까 그런 뭐라 하죠?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초기 물량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 하루에 1억 달러까지도 순유입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신탁펀드가 있었으니까 유출이 가능한데 홍콩 거는 아예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들어오면 그냥 다 들어오는 것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요. 이제 우리도 비트코인에 좀 발을 넣고 싶다.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 상품에 비트코인 ETF를 넣고 싶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대요. 총 12개 펀드에 대한 서류를 냈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은 ETF에 대한 수요는 더 또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는 펀드 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핸드폰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에다가 ETF의 일정 분량을 이제 포트콜리에 넣겠다. 이거는 좀 큰 거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많이 좀 샀으면 좋겠다. 사실 건가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포부스 선정 탑 20 좀비 코인을 다 가져왔습니다. 포부스가 선정했다면 약간 밈 됐는데 그럴싸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부스에서 리플, 카르다노, 비트코인 캐시 이런 20개의 코인에 대해서 이건 좀비 블록체인이다. 라고 저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좀비 코인이다, 좀비 블록체인이다 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라 하죠? 돈은 많은데 기능은 없다. 아. 라는 식에서 죽었는데 거래는 되고 있다. 죽기만 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입장에서 좀비 코인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비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가총액이 10억 달러가 넘는데 투기적 목적 말고는 뭔가의 기능이 없다. 쓸모가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비 블록체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스피노프 코인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직접적인 경쟁자 입장에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스피노프 코인이 뭐 라이어 투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피노프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모네로 이렇게 다섯 개가 스피노프 코인이더라고요. 아예 그냥 하드포크한 그걸 얘기하는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빅도속 리플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리플은 왜 그랬대요? 일단 리플이 2012년에 출시할 당시에는 최소한의 수수료 플러스 신속한 자금이체라면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표준을 구상을 하면서 맞아요.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행동용이다. 네.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출시하고 첫 10년 동안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금융기관들도 리플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테스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지원한다고 회사에서도 XRP 토큰을 천억 개나 발행을 했대요. 그리고 총 14억 달러어치를 대중들한테 팔았는데 많이도 했네. 네. 많이 했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소송 걸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결과로 2018년에 132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피크를 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눈물만 나죠. 그래서 처음에 출사표를 던졌던 스위프트에 그걸 대체하겠다 했던 당찬 포부는 이제 보이지가 않고요. 또 스위프트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5조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리플 랩스는 좀 잠잠하죠. 뭐 이걸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스위프트는 사실 우리가 은행 가면 당연히 써야 되는 그런 송금망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거래량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리플은 그만큼의 사용자들이 그 리플을 통해서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포부스가 이제 쓸모가 없는데 리플이 쓸모가 없는데 시장 가치가 여전히 36억 달러고 암호화폐 시장의 넘버 6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포부스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아니고요. 포부스의 입장. 포부스가 선정했어요. 네. 포부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프라이스 투 세일스 레시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가랑 매출 간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게 높으면 가치가 고평가된 거고 낮으면 저평가된 거래요. 근데 리플의 PSR이 여기 표에 보시면 6만 1,689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된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게 37이래요. 근데 리플은 61만.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된 거다라고 포부스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도 뭐 여전히 20억 달러 상당히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초반에 얘네가 리플이 내놓은 포부에 비해서는 참 택도 없다라는 입장을 포부스가 밝혔고요. 또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잖아요. 이런 코인한테 대체될 수도 있다까지도 내다봤더라고요. 그래서 테더의 유통량도 하루에 1,00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우리가 굳이 그러면 리플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포부스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표 20개가 나열되어 있는 표를 보면요. 이 굿 포 나띵 블록체인. 저희 PD님이 지금 뭐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국이 앞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리플의 운영과 커뮤니티라든지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카탈라이즈 리서치에서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송금만 하진 않겠다. 이렇게 좀 외친 부분이 있으시다. 이걸 얘기해달라고 저희 PD님이 요청해 주셨거든요. 저희 영상 보시면 그게 되게 자세히 담겼고 하반기에는 뭐가 좀 발표가 된다 그래요? 과연 리터소. 근데 제 생각엔 리플은 일단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소송권과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보면서 좀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게요. 이 여기가 포브스가 다룬 거는 20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코인이 코인 지금 발행량이 1만 3천 개의 코인이 상장돼 있대요.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조심해라. 가 포브스의 요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거 요약해놓은 게 저희 홈페이지 기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플 가지신 분들 희망을 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포브스가 선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냥 조심해라. 조심해라. 일단은 리플이 사이즈에 비해서 현재까지 퍼포먼스가 좀 저조하다. 저조하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고 회사이기 때문에 리플 랩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좀 감안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리플의 차트 분석도 한번. 리플이 항상 좋다 그러거든요. 차트 분석은 대체 왜 또 좋은지 고용비 애널리스트한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현재 아나운서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할게요. 안녕. 나가지 말고 차트 분석도 꼭 보고 가주세요. 여기 앞에 같이 있으셔도 되겠다. 아 저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 뒤에 고용비 애널리스트와 차트 분석 보겠습니다.